해체 무대를 가지고 있어요 아쉽죠? 구라지 1번 선곡 맞았죠? 1번 선곡을 하죠 다음 노래에 저희 고령을 지휘하고 나간 사람들에게 지워지는 말도 있어요 Those who run will be burned 떠나간 사람들에게는 형벌이 처해지니 이 로즈 런 룰 비 벌 이거든요 자 한번 해줘 봐 어 도즈 런 하면 내가 릴비 벌 할거야 네!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뭘 할지 못 알아 드릴거야 왜냐면 그로링을 할거거든 제가 그냥 알아서 그냥 소리를 지르면 저희가 아 잘하는구나 하면서 알아드릴게요 오케이 여러분은 릴비 벌만 따라해주세요 릴비 벌 릴비 벌 도즈 런 릴비 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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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앞부분부터 오셨지 마세요 에미랑 가자 가자 네 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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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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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